경제읽기 경제읽기 영어로는 포즈라고 하죠 금리 인상 행보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스킵 한 번 잠깐 생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역시 금리 인상 행보에 대해서 상단을 열어두고 점도표 등을 통해서 향후에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하겠다라는 그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나 대중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행보가 끝난 것이 아니구나 라스트 댄스를 기대했었는데 라스트 댄스는 아니구나 계속 춤을 추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새벽에 못 주무셨죠? 잠 못 췄습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저랑 아침에 일어나면 뉴욕 증시를 봐요 새벽에 뭐가 있었을 때 동결 얘기는 예상됐던 부분이니까 앞으로 향후 메시지가 중요했던 건데 어제 점도표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잠시 후에 할 텐데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또 막 요동치는데 어제 봤더니 다우만 조금 빠졌고 큰 요동이 없길래 큰 문제가 없었나 싶었지만 상당히 강한 내파적 발언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점도표를 통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했죠 그 방향성이 그동안에는 지난 3월 FMC 회의 때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의 상한 점도표 상에서 5.1%로 뒀었습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한이 5.25%니까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고 라스트 댄스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금리 상한을 다시 올려잡은 건데 그게 바로 5.6%입니다 굉장히 높게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겠다 5.6%로 본다라는 것은 두 번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한 것이고요 남은 하반기 동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 주된 배경이 바로 물가죠 그런데 물가도 그냥 물가가 아니라 바로 근원 물가에 있는 겁니다 근원 물가 즉 기조적으로 물가가 안 잡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근원 물가가 안 잡히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가 근원 물가가 잡힐 때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라는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전문가 분들도 보시면서 박사님께서는 보시면서 파월의 톤이라든가 어떤 향후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보면서 해석을 달리 하셨을 텐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이제는 내성이 생긴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했지만 파월의 기조가 어떤 어조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부드러우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그게 일종의 내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제 크게 어떤 충격파로 다가오지 않을 거다라는 마음이 있는 건지 그렇게 예상하는 건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월의 오즈가 조금 과거보다는 부드러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부드러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숙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아직도 still elevated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계속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듯이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만 표현했는데 다소 물가가 진정되고 있다 물가 상승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는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봐가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래프 제시된 것처럼 실질적으로 충분히 떨어지고 있고 특히 직전월이 4.9%였는데 어제 그저께 발표된 CPI가 4.0%니까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 이런 것을 놓고 또 근원 물가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쨌든 물가가 확실히 정점을 찍고 다소 진전되고는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그런 발언들은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는 안도감을 갖고 있다 말 그대로 이번 달에 발표되는 PCE 물가 그리고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또 CPI 물가 그런 지표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다음 7월에 FMC 회의가 있기 전까지 그 두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근원 물가도 잡히는구나 혹은 헤드라인 그 물가도 잡히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또 내비친 것이기 때문에 다소 혼조감을 갖게 되는 시장의 그런 반응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연준이 올해 GDP 전망도 했는데 기존에 이제 0.4%에서 1%로 아주 크게 올려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이제 물가 상승률 아까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전망치를 3.2%로 제시한 점도 상당히 지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조금 내려갔더라고요 이 정도의 어떤 변화는 어떻게 좀 받아보셨어요? 자 물가 상승률 같은 거 헤드라인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식료품 물가 그리고 에너지 물가는 급등락이 심하잖아요 변동성이 크죠 그렇죠 이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바로 근원 물가라고 하고 이 근원 물가가 바로 중앙은행의 타겟입니다 무슨 뜻이냐 식료품 물가는 굳이 식료품 물가가 급등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홍수가 온다 장마가 온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식료품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또 급등하지 않겠습니까?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그럴 때는 누가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두 팔 걷고 농림부가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다 그러면 역시 산업부가 미국으로 치면 에너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죠 그런 것처럼 근원 물가를 잡는 것 그게 중앙은행의 일종의 목적이라고 좀 한정져서 설명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시하면서 경제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다소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잡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근원 물가는 오히려 더 높여잡았어요 근원 물가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근원 물가 중에서도 특히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있는데 근원 서비스 물가는 이런 겁니다 법률 서비스 생각해보세요 금융 서비스 우리 방송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런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비용이 뭘까요? 바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죠 그런데 인건비가 안 잡히면 이 서비스 물가는 잡히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이렇게 탄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그리고 일자리 고용 침체도 어느 정도 유도해서 그래야만 실질 임금 상승률이 더 떨어진다 그래야만 말 그대로 근원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강한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일드한 경기 침체 정도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금융 부실도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된 관심세는 이제 근원 물가에 집중되는데 그러니까 근원 물가는 안 잡힌 상황에서 이 경기 침체가 없으니 근원 물가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침체가 어느 정도는 와야 된다는 거죠 중앙은행 입장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만큼의 적정한 경기 침체는 와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파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 모든 전문가 분들 얘기가 항상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이 경제라는 것이 서서히 침체 국면을 맞고 또 서서히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말씀하셨는데 그 침체라는 것이 적정한 우리 항상 아래 공포라는 얘기도 하지만 입세션이라는 게 사실 뭐 침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럽기 때문에 적절한 침체가 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논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이 보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하실 수 있을지 체감적으로 여러분께 좀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 23년 경제성장률이 지금 한국은행의 전망치로 1.4%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강한 경기 침체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이제 정해진 어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정의는 아닙니다 체감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받아들이기가 쉬우니까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한국 경제가 0.8%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삼으신다면 1%도 못 성장한다 그건 경제 위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1%대 성장을 한다 이건 좀 경기 침체에 가까워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5%도 채 안 된다 이건 좀 강한 경기 침체 그런데 1.5%는 그나마 대응을 하고 1%대 후반 1.5에서 2 사이 이 정도면 그래도 약한 경기 침체 그리고 2%는 그래도 지켜낸다 2% 상단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둔화 정도 체감적으로 경기 둔화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요 그리고 2.5%를 넘는다 이 정도면 그래도 회복이라든가 성장 국면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이해가 쉽네요 이게 정해져 있는 교과서적 정의는 아니니까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체감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5에서 2 정도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정부 입장에서도 정책을 잘 펼 수 있는 그 정도의 완만한 침체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미국 경제라는 관점에서는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마일드한 괜찮은 수용할 만한 경기 침체니까 조금 더 경기 침체 와도 돼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 거군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장은 연준이 동결을 했습니다만 이게 호키시 스킵이라고 하더라고요 내파적 동결이라고 해서 일단 잠시 멈추는 거야 방심하지마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7월이 됐든 그 이후에 됐든 올릴 수 있다 한 두 번 정도 베이비스텝에 대한 어떤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75 차이잖아요 역대 최고인데 두 번 더 올리면 2.25 된 거니까 그걸 또 우리가 좌시할 수만은 없는 거고 저 분이 물론 박사님께서 예전처럼 금리 차이 때문에 외화가 막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그 패러다임도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2.25 되면 이것도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건 다른 컨셉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거라고 생각할 때 그 지점에 강달러가 나와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되겠네 한국 기준금리가 높았는데 역전되겠네 하면 뭐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까요 갖고 있던 돈을 달러로 더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외화 투자에 집중하는 거예요 역전되겠네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보다 높은 체제로 계속 유지되겠네 그러면 달러에 투자를 해야 되겠네 하면서 강달러가 나오는 지점은 오히려 역전되기 전입니다 역전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미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거예요 예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오히려 그 정도의 강달러가 안 나오는 거죠 가장 최고의 강달러 기점이 언제였습니까 22년 10월이었어요 그 말이었죠 그런데 지금 1.75%포인트 차이인데 오히려 그때보다 약달라잖아요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주식시장이 선행한다 외환시장도 역시 선행한다 이게 바로 선행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1.75%포인트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2%포인트 차이는 심리적 지지선을 넘어서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하지 않았던 시나리오니까 2%포인트라는 또 다른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2%와 1.75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심리적으로 0.25 차이지만 그렇죠 1.5와 1.75 차이와는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또 본격적으로 달러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부터 다시 강달라로 만들어지고 그게 또 한 번 자금 유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정말 고심이 깊어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좀 만약 그렇게 올리게 된다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정말 정말 지금 한국은행 총재의 고심이 가장 깊어져 있는 단계다 왜냐하면 재미있게도 7월 13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14일 후 2주 후에 FMC 회의가 또 있어요 7월 게 있군요 그러니까 FMC 회의가 먼저 있고 금통위가 있으면 보면서 하면 되는데 FMC 회의가 2주 후에 있는데 금리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심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환율 방어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자니 우리 한국 경제가 말도 아닌 거예요 지금 1.4%로 전망하니까 이건 말도 아니고 금리를 인상했다가 경기 침체 강하게 오고 나름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되는 듯 했는데 다시 경착륙된다거나 미분양 주택 건수도 다소 해소되면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좀 해소될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 다시 미분양 주택이 치솟거나 이런 문제도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그러나 이 결정 어제 발표됐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F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과 지금의 상황은 고심의 정도가 좀 달라졌는데 말 그대로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거의 반반인데 조금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요 3.5에서 못을 박았던 분위기였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 연준의 향후 메시지는 0.25 두 번 정도 얘기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3.5로 못 박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는 맞네요 맞아요 3.5로 못 박았었던 단계는 미국 기준금리가 5.25%로 못 박았을 거라고 전제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또 더군다나 이번 주가 슈퍼위익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도 기준금리 인상을 다 단행하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우리 원하는 더 약세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뭔가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는 생물이라는 관점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의 또 달러 투자에 대한 그 흐름을 또 봐야겠군요 환율에 대한 흐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대기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워낙 1.4% 국내 경기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국내 대기업 10곳 중에 6곳이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를 이어가겠다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두 곳 이상은 하반기 투자 줄이겠다 밝혔다고 하니까 좋은 전망은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3년 경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3년 경제 중에서도 상반기가 유독 안 좋은 경제예요 성장률로 따지면 상반기가 0.8% 하반기가 1.8% 그러니까 상반기가 유독 안 좋아요 굳이 따지면 터닝포인트에 해당됩니다 경기 바닥 그런데 23년 상반기만큼이나 투자를 유지하거나 그거보다 줄이겠다가 더 많으니까 이건 좋은 서베이 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드린 그 배경이 바로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수출도 어렵고 또 수출이 어려우니까 판매가 부진한 거예요 그럼 재고가 쌓이는 거죠 반도체 산업 대표적인 예죠 재고가 쌓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규 투자를 해서 또 새로운 생산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고금리와 금융 휴장 위축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부담이 또 가중돼요 그런 관점에서 신규 투자를 단행하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투자할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얼마나 더 장기화될 것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되겠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만 사람도 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통제할 수 없는 외생 변수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좀 잘 지켜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경제읽기 김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